.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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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이 아니네. 슬 괜히 썼다. 럭스 빨리 따고 암플 써서 점프 초기화로 제리까지 좀 Sub. 말이 안 되지. 핸드 없는데. 이제 리신 바텀만 봐야될텐데 아님 계속 죽을텐데 바텀만 봐야돼 이제 아니면 3분에 한 번씩 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트랙장이 인정 저런 거 좀 하지 마세요 럭스 럭스 같은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제발 럭스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적은 적체에 채우고 적은 적체에 채우고 적은 적체에 채우고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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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내가 질때는 10대스씩 하는 애가 팀에 꼭 있던데 내가 이길 때는 이렇게 힘겨운 이런 게임을 해야만 하는 거죠 캬 태양은 이해여? 반가워요 네에엥 오우 샨이 쿵놈, 와우 땡겨 땡겨 아, 좋네 이거 아, 여기 소스 있다 점프하고, 점프 틀리고 잠시 점프로 나오려고 했는데 좋네, 그냥 왼쪽 뚫을걸 아, 애들 너무 잘 도망가네 아, 뭐야 얘, 나랑 똑같은 일 하네 그래서 다같이 다이아인가 봐 으아 와, 참 , 가위스 염Bea 아, 야옹, 유니놈 염, 유니놈 염, 유니놈 아, 아, somewhere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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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히힛 따라갔다 한 번 대인 것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들어갔어 이번판 너무 다 잘했다 우리팀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기기 여태까지 지는 건 너무나 쉬웠는데 이기는 건 왜 이렇게 힘들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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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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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힜 뭐야 이게? 화통갱 오지게 오겠네? 현성금 먹을라구 힛 의어우 깽 와 레아탐 아.. 아 덜 맞았네 틀먹고 뺏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망했네 망했는데? 합격 미스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3킬 먹고 시작하니까 세지는 타이밍이 너무 빨라지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 탑베인이 우리 팀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아 막 이상해. 되게 불쾌하고 같은 팀도 아닌데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도 상당히 불쾌하고 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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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